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이 코로나19 강원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. 강원도는 지난 17일 도내의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을 지정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신되는 중증응급환자를 격리진료구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번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으로 응급실 내부 감염 우려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 집중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